자, 23년 10월 학평입니다. 표는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. 그 다음에 n은 주향자수, l은 방위향자수, ml은 자기향자수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. 자, 일단은 오비탈 가나다가 있고 지금 뭐 m 플러스 l, m 플러스 ml, 그 다음에 l 플러스 ml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,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m 플러스 ml 값이 지금 a, 4-a, 5-a인데요. 자, m 플러스 ml 값은 일단은 최소가 1입니다. 1s가 지금 1이니까. 그쵸? 그러니까 a는 일단은 1부터, 그쵸? 1은 가능하죠. 근데 4-a, 5-a 지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야? 1보다는 커야겠죠. 그쵸? 1보다는 근데 얘네들은 0이 안 되니까 a로 가능한 값이 지금 1에서 3까지가 가능합니다. 그쵸? 1에서 3까지. 뭐 4가 되면 여기가 0이 되니까. 그쵸? 그러니까 a는 1, 2, 3 중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a가 1, 2, 3 중 하나니까 지금 m 플러스 l 값은 최소 1에서 최대, 여기가 1이 들어가면 이제 4까지 가능하겠죠. m 플러스 l 값이. 자, 그래서 4까지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오비탈이 지금 1s부터 3p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4s부터, 아, 1s부터 4s까지 고려가 되겠네요. 1s부터 4s까지. 이걸 넘어가면 이제 m 플러스 l 값이 4를 넘어서죠. 그쵸?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한정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. m 플러스 ml이 지금 다른 건 지금 다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얘가 2다라고 하고 있네요. 그쵸? 자, 2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2p 오비탈 가능하죠. 2 플러스 0 되니까. 그리고 2s 오비탈도 가능합니다. 얘도 역시 2 플러스 0이 되죠. 그쵸? 그 다음에 3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하죠. 3p 오비탈 됩니다. 그쵸?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2s, 2p, 3p 중에 하나겠구나. 그러니까 뭐 m 플러스 l 값으로 따지면은 뭐 얘가 2, 얘가 3, 얘가 지금 4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잡기가 힘드네요. 너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서 지금 2다라고 했는데 l 플러스 ml 값이 지금 2가 되려면은 이 범위 안에서는 사실은 p 오비탈밖에 안 되죠. 그치? 그래서 얘는 2p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p도 역시 가능합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 이제 2p 또는 3p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2p면은 m 플러스 l 값이 3이 될 거고 그쵸? 3p면은 4가 될 건데 4 마이너스 a가 4가 될 수는 없겠죠. 그쵸? 그러니까 아, 4 마이너스 a는 3이 되겠구나. 즉, a는 1이다.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그쵸? 얘는 안 되니까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겠네요. m 플러스 l이 1인 거는 어차피 1s밖에 없고요. 여기서 얘는 2p라고 이제 확정이 됩니다. 자, m 다가 지금 4가 나왔죠. 4가 나올 수 있는 거 3p 오비탈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억에서 a는 2가 아니라 1이 나와야 되고요. 가 같은 경우는 s 오비탈이니까 구형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 지문 되겠죠. 에너지 준위는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수소고보고 상관없이 다는 3p고 나는 2p니까 무조건 다가 크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.